Q. 2020년 7월 24일 제이크 영상일기 일단 오늘은 조금... 오늘 영상일기는 뭔가 제가 오늘 많이 느꼈던 생각? 말하고 싶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일단 요즘은 조금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뭔가 당연히 편안하지 않고 심리상태도 되게 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느꼈는데 혼란스러운 거는 다 비슷하고 22명 준비생 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심리적인 압박감 많이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똑같은 환경인데 환경을 탓하는 것과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오늘부로 조금 생각이 바뀌고 좀 면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엄마, 이제 부모님이 주신 편지도 많이 읽어봤는데 뭔가... 좀... 진짜... 이제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많이 온 것 같고 그냥...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에만 집중해서 제가 진짜로 실력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파트2를 많이 준비하... 준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일단 뭔가 제가 조금 많이 느꼈는데 좀 제가 지금 기분이나 뭔가 지금 지금 상태를 조금 못 숨기는 성격이고 그게 표정과 행동에 많이 드러나... 드러나서 요즘 며칠간 좀 뭔가 힘든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좀 좀 지쳐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진짜 저를 위해서 뭔가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부모님 부모님 편지에서 써있었는데 일단 정말 많은 친척 부모님 가족 보고 계시니까 뭔가 정말 정말 창피하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좀 부담을 많이 갖고 그렇게 좀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지금은 컨디션도 중요하지 컨디션도 컨디션인데 뭔가 지금은 지금은 제가 집중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고 조금 좀 긴장 긴장을 놓거나 뭐 여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긴장을 많이 해서 실력 많이 키워야 하고 그냥 파트 2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뭔가 시기인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요즘은 좀 오늘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뭔가 조금 혼자 생각하고 싶은 혼자 혼자만의 시간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그게 요즘에 많이 느꼈는데 뭔가 자기 전이나 좀 중간중간에 이제부터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 짧더라도 조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 이제 일요일 날 헤어커트 스케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헤어커트 받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보여주지 못한 스타일과 제가 항상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완전 조금 다른 이미지 체인지하고 다른 스타일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에게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 찾고 싶어서 되게 일요일 날 헤어커트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요즘 들어서 좀 진짜 부모님 가족과 부모님 진짜 너무 보고 싶은 생각 많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뭔가 부모님 더 보고 싶은 것 같고 제가 원래는 좀 그런 생각을 진짜 한 번도 안 했고 지금까지 특별히 부모님 보고 싶어서 생각 안 했는데 뭔가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같다 오늘의 염타일기는 내일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